안녕하세요. 아미입니다. 오늘은 옷고닥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. 오븐에 꾸딱! 줄여서 옷고닥인데요. 여기는 창원마산에 있는 원령점이고요. 오늘은 여기 매장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저기 주문할게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여기 추천하실 메뉴 같은 건 없어요? 일단은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거는 요고닥 샐러드랑 로스트 그릴윙, 로제콩닭 이것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닭은 이렇게 세 마리로 시켰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로는 단호박 치즈구이, 미니 치즈볼, 치즈 가득 오븐 감자 이렇게 세 가지를 시켰어요. 그리고 로스트 그릴드 윙 이거를 시키면 특제 소스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대요. 소스는 갈릭 샤워크림이랑 데리야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였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이 나왔고요. 먹기 편하게 순살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. 요고닥 샐러드, 로제콩닭, 로스트 그릴드 윙 이렇게 나왔고 단호박 치즈구이, 치즈 가득 오븐 감자, 미니 치즈볼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메뉴 나왔고요. 파워크림이랑 데리야끼 소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와 단호박. 와 너무 맛있다. 와 진짜 고소하다. 이건 피자 같아요. 이거 맛있어요. 이거는 파스타처럼 파스타도 같이 나오니까 좋네. 약간 까르보나라처럼 그런 느낌이에요. 와 진짜 살 부드럽다. 와 진짜 맛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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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치즈볼 크림치즈볼 같네 그리고 오뿌딱하면 요구딱샐러드 이게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는 이거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여기 위에 약간 칠리소스인가? 그런 새콤한 소스, 새콤한가? 달콤한건가? 소스 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건 또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촉촉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촉촉해요 쫀득쫀득해요 사장님 이거 추가로 시키면 얼마나 걸려요? 이거 한 두개만 더 해주시겠어요? 잘해주세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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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름지다 싶을 때 이거 먹으면은 확 내려간디? 음, 상큼해. 아, 이제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열심히 일을 마시는 이빨. 아, 아, 네. 아, 아, 네. 목이 meses 63일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, 새우가 신을 통하고 fundraising. 호박, 간장, 고추, 고추, 간장, 고춧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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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고기 무릎은 국물이ene에 달콤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거 좋아해요 육수하면 익숙해요 소시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?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로즈팟이 엄청 꾸덕꾸덕합니다. 로즈팟이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로즈팟이 엄청 잘 어울려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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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게티 이렇게 맛있어 소스 튀김 설탕이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rar %%%%%%%%%%%%%%%%%%%%%%%%%% 진짜 억고하다고 생각해 이거 딱 할래 그냥 꼽치다 그냥 비싸지 МУЗЫКА 뱀타이켜드 Yukka 내 뱀타이 ass 라스트 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옥구닥에 와서 직접 치킨을 먹어보았습니다. 일단 세 가지 메뉴를 먹었는데요.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맛있었던 픽은 요구닥 샐러드라고 해서 이제 샐러드랑 치킨이랑 같이 나오는 건데 상큼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빠삭한 게 너무 맛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메뉴인 로제 퐁닭 같은 경우는 이게 스파게티 면이랑 같이 나오거든요. 든든해요. 배불러요. 충분히 한 끼 식사됩니다. 그리고 로스트 그릴드위 이거는 담백하니 너무 맛있었고요. 사이드 메뉴. 오늘 제가 온 여기는 마산 월년점인데요. 여기서는 프리미엄 매장이라고 해서 항아리 바베큐 치킨인데요. 이거는 프리미엄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 여기까지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들 좋은 밤, 군밤 되시고요. 옥구닥 꼭 이용해주세요.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, 개인적으로. 뿅!